그 사람을 죽일 때마다 이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사람 1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은 앙굴라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굴라마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9명을 죽여서 그의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 앙굴라마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앙굴라마라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그림을 보면 굉장히 앙굴라마라를 험상굳게 그리는데 그 경전에 보면 앙굴라마라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스승의 그러니까 앙굴라마라의 스승의 아내가 앙굴라마라를 굉장히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앙굴라마라가 이 스승의 부인이 유혹을 할 때마다 자꾸 거절을 하니까 앙굴라마라의 스승의 부인이 이제 드디어 화가 나서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한날 앙굴라마라의 스승이 먼 길을 떠났을 때 그 앙굴라마라의 스승이 다시 돌아올 때쯤 돼서 스승의 부인이 자기 옷을 전부 다 이렇게 찢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찢으면서 그리고 자기 얼굴도 자기가 이렇게 막 몇 대 때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신랑인 앙굴라마라의 스승이 오자 당신의 제자 앙굴라마라가 당신이 없는 동안에 나를 급탈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도 그 분을 화가 일어나서 그 분을 참지를 못하고 앙굴라마라를 부릅니다 앙굴라마라를 불러서 너는 오늘부터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바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사람을 죽일 때마다 이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사람 1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앙굴라마라의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앙굴라마라는 명목적으로 자기 스승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앙굴라마라가 숨어서 사람을 죽였던 바로 그러한 사진입니다 지금도 현재 가보면 이 길을 지나면 밤에는 섬싯섬짓합니다 그런데 이 앙굴라마라가 바로 이 숲에서 숨어서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대로 사람 100명을 죽이면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 스승의 말을 믿고 99명까지 죽였는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이래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앙굴라마라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앙굴라마라 어머니가 그 길을 지나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이러한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앙굴라마라가 있는 곳으로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무뎌진 감도 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앙굴라마라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앙굴라마라가 숨어있는 그 숲으로 갑니다 그 숲이 그렇게 기원정사랑 많이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한 1키로 2키로 정도 한 2키로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앙굴라마라는 보니까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아 드디어 이제 저 사람만 죽이면 병명이 되고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부처님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아니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뛰어도 이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앙굴라마리가 소리를 칩니다 멈춰라 그대는 멈춰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으시다가 뒤로 딱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래전에 이미 멈추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멈추었고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멈추었고 모든 화냉과 무지로부터 멈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앙굴라마라가 갑자기 쇠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 이미 멈추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앙굴라마라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앙굴라마라가 부처님에게 귀한 자리에 탑을 세웠는데 이 탑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심지어는 부처님 사리를 모셨는 탑보다도 더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비록 탑은 부서지고 없지만 그 외곽 둘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과 앙굴라마라의 그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를 이 탑 모양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앙굴라마라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한 이후에 기원정사에 머무는데 기원정사 안에 보면 부처님이 머무셨던 곳 간다꾸띠라 그러죠 열의 향이라 그럽니다 열의 향기가 나는 곳이라 그래서 열의 향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옆에 아난존자 시자니까 바로 옆에 아난존자가 또 사는 방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바로 목련존자가 사는 방도 있고 라울라가 사는 방도 있고 옆에 앙굴라마라가 사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라울라의 방 옆에 바로 앙굴라마라의 방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출가를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 라울라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앙굴라마라의 방을 두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저는 기원정사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앙굴라마라가 스승의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스승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맹목적인 믿음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인 당신조차도 부처님조차도 항상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조차 내가 한 말조차도 믿지 마라 그리고 항상 와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와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앙굴라마라는 그러한 판단도 없이 맹목적으로 스승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99명이나 주겠죠 그리고 기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앙굴라마리도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죠 나중에는 맞아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부처님에게 기일을 했다고 하고 이 탁발을 나가야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스님들은 탁발을 나가는데 앙굴라마라가 탁발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코살로국이죠 기원정사에 있던 그 마을에 살던 임산부들이 아기를 유산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앙굴라마라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 손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앙굴라마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실한 교리와 확실한 수행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부처님의 확실한 교리 도일스님의 부탁 앞에 보면 안경 제51강 초기경전 불교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승제 3법인 8점도 연기법 등 온 12처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행법도 도일스님의 부탁카페 안경 제52강 초기경전의 불교수행에 보면 37보디다키아담마 37보리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37조도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앙굴라마라는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8점도에서 말씀하시죠 8점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8점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그 8점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정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견을 가지지 못하면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정사유를 잘못하게 되고 정사유를 잘못하게 되면 말을 다르게 하게 되고 말을 다르게 하면 행동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래서 8점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정견입니다 사마디띠 그래서 앙굴라마라가 정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정치인들 보면 더더욱이 불안하죠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끝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파에 예를 들면 라이트 사이드 파티 레프트 사이드 파티 즉 좌파나 우파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정견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끝까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인 제일 무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이 일자리 때문에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재행무상이 허무가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스승의 말을 따랐던 앙굴라 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앙굴라 마리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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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